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로 돈 버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으로 운영하는 충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증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의투자, 상금이 걸려있는 모의투자 대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권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임범님께서 개미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누구에게나 진행되고 있는 모의투자 상금대회입니다. 매일매일 상금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게임이 리셋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한 번에 금액을 다 잃으신 분은 다시 5층까지 되니까 무료로 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상금도 타가실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트레이닝 대회 총 상금이 3천만원 매일 상금지급 기간은 6월 3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매일매일 하루 100만원씩 1등 100만원 2등부터 밑으로 5만원씩 2등부터 10위까지는 5만원 총 20일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일반 랭킹, 인사모 랭킹 이렇게 된 부분은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인사모 랭킹은 인사모라는 모임에 가입이 되신 분들 일반은 길드, 일반 길드에 가입되신 분들, 길드에 가입 자체가 안되신 분은 1등을 하셔도 없습니다. 참가 자체가 안되시기 때문에 대회 규정은 본 대회는 인사모가 주최하는 데일리 트레이닝 대회 당일 장마금과 동시에 대회 종료 후 바로 초기화 진행되며 바로 이어서 다음 대회 진행 매일매일 새벽 6시에 모든 것이 종료되고 정산이 돼서 등수가 매겨지고 다시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항생, 골드오일, 천년가스 모든 종목의 운영 항생 아까 전에 저도 해봤는데 아주 골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골드오일, 천년가스는 최대 5개약 제약 제한됩니다. 원자재는 참가 신청 방법은 길드 가입 시 자동으로 참가 신청이 완료되고 길드 미가입 시에는 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길드 가입 방법 및 혜택 길드 가입은 길드 메뉴를 통해 무료로 누구나 가입 가입 승인은 각 길드 공지 참조 모의투자 수수료 할인 모의투자 할 때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심합니다. 계약당 1.5달러 7.5달러에서 1.5달러로 그리고 포지션 훔쳐보기 기능 활성화는 다른 분이 랭킹에 있는 분들의 매매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되신 분들은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데 모든 것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길드 가입 방법 및 혜택 길드 가입은 길드 메뉴를 통해서 무료로 누구나 가입 가입 승인은 각 길드 공지 참조 이것도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왔네요. 길드 가입 방법이 여기 길드라고 있습니다. 길드에 들어가시면 PC든 모바일이든 여기서 가입하기와서 승인 절차를 기다리셔야 되고 가입 승인은 여기 카카오톡이 나옵니다. 오픈 카카오톡 방 들어가신 길드장님에게 본인 소개라든지 간단하게 하면서 승인을 요청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또 임범님께서 이렇게 사비를 덜어가지고 우리 선물이 사실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여기 지금 여기서 3억을 처음 넣어주고 이제 그게 청산당하면은 다시 3억을 하루에 두 번 넣어주는데 이 3억을 일반 개인 돈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여기서 실제 본인 돈인다 생각을 하시고 대회에 참석하셔서 상금도 다지고 다양한 이런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증권 선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범 개미톡에서 진행하는 선물 트레이딩 대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